지난주 목회 데이터 연구소와 인터뷰에서도 나눴던 이야기지만 교회도 점차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걱정이 참 많습니다. 청년들의 예배 출석률이 낮아지고요. 신앙에서 멀어지면서 교회의 고령화가 더 가속화되는 분위기인데요. 다음 세대를 회복하는 교회 사역이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크리스천 매거진 오늘부터 이 시간에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사역, 어떤 부분들을 고민하며 풀어가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는 순서 청년톡톡 시간을 마련합니다. 원조제일감리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권영주 목사님 초대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다음 세대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 주실 텐데요. 첫 인사 한번 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원조제일교회에서 청년부목회를 하고 있는 권영주 목사입니다. 일단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렇게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을 그릇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는 과정에서 청년들과 함께했던 시간들, 또 그곳에서 이야기들, 또 그들과 함께했던 마음들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침 지난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를 통해서 인구 절벽 문제가 교회 밖보다 교회 안에서 더 심각하고, 특히 다음 세대가 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들었어요. 목회 현장에서 느껴지는 위기감은 더 클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런 이야기들을 가장 많이 듣고 있죠. 요즘 특히 청년들 교회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찾아보기 힘들다. 제가 청년목회한다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건 힘들겠네요. 아, 그렇죠. 청년들 없잖아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요.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는데 괜찮으세요? 그리고 그들하고 어떻게 이야기하세요? 하면서 걱정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대하는 질문보다는 걱정의, 우려의 목소리를 제일 많이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청년부 사역이요? 라고 하면서 많이 좀 놀라실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목사님 부임 5년 만에 청년부가 8배 이상 성장했다라는 기사를 제가 봤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었던가 참 놀랐어요. 그러면서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겼는데 그냥 한번 여쭤봅니다. 네. 목사님은 청년 사역의 소명을 갖고 목회자가 된 분이기 때문에 그 방면으로는 남다른 관심과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처음에 원주제일교회 올 때 그 전에 영월에서 한 7년 동안 단독 목회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청년 한 명도 없었고 어르신들 모시고 또 교회학교 아이들 몇 명 데리고 7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7년 후에 제가 원주로 영월에서 원주로 오니까 요즘 세대가 뭘 어떻게 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전혀 몰랐고요. 그때 저는 핸드폰도 승반드폰 쓰고 있지 않았고 그냥 투지폰을 계속 쓰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원주제일교회 제가 맡아야 될 부분이 어디냐고 여쭤보았더니 청년부하고 교육부 파트를 맡아달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자신도 없었고 제가 지금 청년들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들과 소통할 수 있을까 엄청 많이 고민하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부임하셨을 당시에는 청년부와의 관련해서는 거의 뭐 접근 없었네요. 그럼 또 다른 의혹 굉장히 사람이 약간 좀 오심적이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쭤봐요. 원주제일감리교회가 원주의 모교회잖아요. 역사도 깊고 성도수도 많기 때문에 다른 교회보다는 그래도 청년 유입이 좀 쉽지 않았을까. 그런 모습도 있었을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저희 교회 청년부 인원이 30명 정도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요. 그 30명 인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그 인원밖에 유지되지 않았던 그런데 그 안에서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그냥 우리들끼리는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이상 교회가 청년부가 부흥하거나 새로 유입되어지는 청년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안 된 상황이었고요. 그냥 가족과 같은 분위기 행복하지만 더 이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때 좀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워낙 청년부가 되고 유입이 되다 보니까 혹시 신천지가 위장해서 들어온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그때 잠깐 있었거든요. 그렇죠. 갑자기 교회가 이제 저희 청년부가 부흥하면서 많은 분들 관심도 가져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30명이 200명이 넘는 청년들이 되어지느냐 그게 가능하냐 이런 이야기 하시면서 신천지 있지 않냐. 그리고 원주에는 또 신천지가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의혹도 있었고 의혹뿐만 아니라 저희도 그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부분 걱정도 하고 그것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새로운 청년들 볼 때마다 신천지는 아닐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 새가족 팀원들은 고민도 하고 울기도 하고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몰라서요. 고민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신천지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경우는 없고 제가 13년째 청년부 목회하는데 신천지로 밝혀진 청년들은 없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명 한 명 청년들과 만나고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그런 의심들 또 그런 의혹들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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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마지막 등록 인원만 늘고 실제 출석하는 인원은 비슷하지 않을까? 네. 이런 마지막 의혹이에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딱 예배드리는 인원이 30명이었어요. 30명이었고 지금은 예배 인원이 코로나 이후로 조금 줄었다가 다시 지금 회복하고 있는데 예배 인원이 한 15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재적을 저희가 매번 정리를 하거든요.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저희 청년들을 정리를 해요. A, B, C, D를 정리를 해서 저희가 B까지만 재적에 남기는데 A는 1년을 꾸준히 나오는 청년 그다음에 B는 1년 안에 계속 연락되면서 나오고는 있는데 중간에 빠질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청년들 그다음에 C는 타재가 있는 청년들 그다음에 D는 그냥 잠깐 왔는데 그리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이름만 있는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C하고 D는 재적에 포함하지 않아요. 그래서 A와 B만 재적에 포함을 하는데 저희가 재적은 지금 250명이고요. 예배 출석은 한 150명이니까 그때에 비하면 예배 인원도 예배 인원도 한 5배 이상은 부응을 한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200명까지 예배를 드렸었어요. 코로나 전까지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것이 굉장히 꼼꼼하게 청년들을 관리를 하시네요. 네.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까지 오는 과정 중에서 청년들 리더들을 세우고 조직을 세워가는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하나하나 그런 것들을 만들어 왔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런 것들을 하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 목표가 뭔지도 몰랐고 어떻게 청년들에게 다가가야 될지도 잘 몰라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다가가다가 조금씩 성장했고 또 청년들이 함께 같이 일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조직이 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지금 같은 모양들이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지금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 상황이 아마 많은 사역자분들이 답답함을 느끼시는 그런 단계가 아닐까 싶은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차차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런 접근 과정들을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제가 여러 가지 의혹을 던져봤는데 다 아니라고 하셔서 아니 분명히 청년 사역에 남다른 소명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셨는데 지금 청년부 사역만 13년? 네. 거의 그 정도 하고 계시지 않나요? 네. 이제 13년 됐네요. 벌써 아니 보통은 한 몇 년 이렇게 지나면 뭐라고 하죠? 교구 담당으로 가시던가 그렇죠. 좀 이동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10년 넘게 계속 청년 사역을 하세요?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길게 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처음에 와서도 한 2년 정도 청년 사역하고 당연히 교구로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단위 목사님과 이야기하는 중에 청년들 다음 세대들을 좀 회복하고 원주제일교회가 그래도 원주에 있는 모교회인데 청년들이랑 다음 세대들이 너무 열악한 환경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뭐 아무것도 모르지만 시작을 하면서 청년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청년들을 만나서 한 명 한 명 이야기하는 중에 뭐 30명이니까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만나는 중에 그 모든 청년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 그 전에 저한테 먼저 질문했던 것 하나가 있어요. 먼저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목사님은 몇 년 동안 청년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저희랑 얼마나 있을 건데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제가 이제 처음에 왔으니까 뭐 열정도 가지고 만나니까 만나는 주는데 뭐 얼마나 있으려고 이런 질문들 하고 계획들을 하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지난 시간들을 들어보았더니 뭐 길어야 2년 그리고 짧게는 막 1년 만에 막 목사님들이 막 바뀌시는 일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은 새로운 목회자가 왔을 때 기대감보다는 그냥 지나가는 목회자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뜻 저도 대답을 못했죠. 왜냐하면 저도 잘 모르니까요. 제가 얼마를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 친구들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들의 목사님이었어요.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우리의 목사님 이야기 나누고 찾아갈 수 있는 목사님을 바라는데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는 못했지만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정말 있을 때까지는 한 번 있어볼게. 그리고 웬만한 상황 아니면 버텨볼게. 그렇게 약속을 하고 시작했던 게 이제 13년이 된 거죠. 아니 정말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을 해도 그때도 한 분의 전도사님이 저희 학생부 때부터 청년부까지 쭉 함께해 주시면서 정말 가족보다도 더 친밀하게 저희와 함께 하셨거든요. 지금의 청년들도 우리의 목사님을 원한다라는 점이 그렇죠. 아 그래요. 저도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세대가 바뀌었고 시대가 바뀌었고 요즘 MZ세대가 성향이 다르다 하더라도 네. 그 세대들을 넘어서는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뭔가 의지하고 싶고 맞아요. 또 같이 공감하고 싶고 뭔가 케어받고 싶고 이런 마음은 다 동일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세대의 특성을 넘어서는 목회가 저는 이 청년 목회에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사실 막막해요. 이렇게 청년들에게 처음에 다가가서 뭘 해야 하지? 목사님도 처음에는 좀 당황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때 어떠셨어요? 저도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은 한 청년 한 청년을 시간을 두고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냥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가 필요하냐 그리고 너희들은 어떻게 청년부가 어떠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나하나 하는 과정에서 저에게 이제 어느 정도 내린 결론은 이 친구들에게 필요한 건 뭔가 같이 해줘야 되는구나 같이 뭔가 소통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 속에서 제가 청년들에게 약속을 했죠. 제 사무실을 오픈하겠다고 그리고 내 사무실로 찾아와라 언제든지 그렇게 열어주겠다고 그랬어요. 난 언제든지 있을 거다. 그래서 제가 청년목회 시작하면서 제 사무실에서 12시 전에 집에 간 적이 없어요. 밤 12시 전에. 자더라도 불을 켜놓고 사무실에서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열어주면 그리고 내가 기다리고 있으면 청년들이 와 하고 올 줄 알았어요. 저는 되게 부담스러운데 그러니까요.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 한 달 두 달 지나도 제 사무실을 찾아오는 청년은 없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이 친구들과 같이 가야 할까?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마음을 열게 할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저에게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좀 조바심도 나고 제 뜻대로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래도 그냥 저는 계속 사무실 불 켜놓고 그다음에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계기가 하나 있었어요. 한 친구가 저를 찾아오게 된 계기가 있었고 그 계기로 인해서 그 계기로 인해서 그 친구를 통해서부터 이제 다른 청년들에게 이야기가 되어지고 아, 목사님 찾아가니까 이렇구나. 목사님 찾아가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 라는 것들을 제가 이야기하지 않고 그 친구가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 명, 두 명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정말 계속 찾아왔어요. 나중에는 정말 제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약간 제 사무실이 사랑빵같이 됐어요. 아니, 청년들이 와서 뭐해요? 상담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상담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그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제가 쭉 가는 과정에서 아마 더 자세하게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목사님이 부르시면 아내가 뭘 잘못을 했던 것 같아요. 부르면 안 되겠더라고요. 불러서 오는 거는 안 되고 필요에 의해서 오게 됐을 때 그리고 청년들이 스스로 자기네들끼리 이야기가 되어지더라고요. 목사님 찾아가면 그래, 그런 부분? 목사님 찾아가.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 돼. 목사님이 들어주시고 또 목사님이 그것에 대해서 저는 청년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청년목회자들은 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에게 어느 정도의 답을 던져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 듣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답을 줄 수 있을까. 답, 그들이 원하는 답,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방향이나 어떠한 제가 가질 수 있는 저만의 답을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을 때 그 청년들은 그 답이 그들의 답이 되진 않아요. 그러나 그 답을 듣고 제가 이야기해 주는 조언을 듣고 그곳에서 또 그들만의 답을 찾아내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청년들은 뭔가 해소되는 것 그리고 뭔가 좀 시원한 것 뭐 이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나중에 상담을 받아보고 제가 네, 좀 해볼게요. 아니, 듣기로는 라면을 그렇게 잘 끓이신다고 하던데 이것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라면을 끓이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그렇게 찾아오던 청년들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배가 고픈데 청년 중에 한 명이 갑자기 배고프다. 라면 한 그릇 먹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라면 그때 편의점을 가지 않고 그냥 제가 번뜩 여기서 우리 라면 한번 끓여 먹어볼까 이랬던 거죠. 그런데 뭐 사무시에서 라면을 어떻게 끓여요? 그랬는데 그때 브루스타가 있어가지고 야, 브루스타 있고 냄비도 하나 있어. 저기 주방에서 갖고 오면 돼. 한번 여기서 재미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브루스타에다가 냄비에다 물 담아갖고 라면을 끓여서 먹었던 거죠. 그런데 청년들이 그리고 저도 재밌더라고요. 사무실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니까 재미도 있고 그리고 청년들이 와, 목사님이 라면을 끓여줘서 사무실에서 이 파급 효과가 엄청 커졌어요. 줄줄이 오나요? 라면 사무실에서 라면을 목사님이 그렇죠. 내가 먹었다니까 이렇게 되면서 한 명, 두 명 진짜? 진짜? 하다가 저도 그 다음부터는 이게 도구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냥 교회 와, 나의 사무실 와, 나 찾아와는 안 되는데 야, 라면 먹으러 와. 내가 라면 끓여줄게. 그런데 여기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제가 라면을 잘 끓여요. 아, 원래 잘 끓이세요? 라면을 좋아하고요. 또 저만의 레시피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한테 청년목회 궁금해하시는 분들 오셔서 그 라면 레시피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라면을 레시피로 끓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저만의 라면을 또 제가 청년들이 끓여주고 짬뽕 라면이거든요. 햄을 약간 고퀄리티로. 고퀄리티로. 그래서 끓여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진짜 맛있어서 또 왔어요. 처음에는 그냥 신기해서 왔고요. 그 다음에는 확인하고 싶어서 왔고 그러다가 먹어본 사람들은 이제 맛있어서 와요. 아니, 그러면서 점차 목사님이 계시는 공간이 편해지고 또 목사님과의 관계도 조금 더 편해지는 그렇죠. 그런 효과가 있네요. 그 격이 좀 많이 허물어졌던 것 같아요. 먹는 거 원래 먹으면 마음이 좀 열리잖아요. 라면 생각도 못했네요. 그렇게 청년부가 점점 변화를 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서 청년부원들이 스스로 전도에 대한 그런 열망도 생겼다면서요. 네, 청년들이 나가서 전도하자 이거보다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같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예배 때 같이 오는 게 아니라 제 사무실로 먼저 같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좀 보러 가자. 그리고 어떤 경우는 제 사무실이 큰 길가에 있어요. 큰 길가에 있는데 창문도 바로 큰 길이 보여지는데 한 청년이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보러 왔어요. 자주 이렇게 들려가는 청년인데 커피 한 잔 할래? 아니면 라면 먹을래? 이러고 있는데 목사님 제 친구가 밖에서 기다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문을 열고 딱 봤더니 한 친구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제 오라고 그랬어요. 여기로 올라와 그랬더니 막 쑥스러워하다가 제가 계속 올라오라고 했더니 진짜 올라왔어요. 그래서 올라와서 그때 커피 한 잔 먹고 이야기하면서 참 감사하게 그 친구가 또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고요. 지금 그 친구가 교회에서 중요한 리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게 벌써 한 10년 전이에요. 그런 일들이 그래서 저희 제 사무실 가면 이제 폴라로이드 사진을 이렇게 붙여놓거든요. 거기에 친구들 데리고 와서 그냥 카페 왔다 가는 것처럼 사진 남겨놓고 인증샷 찍고 멘트 하나 남기고 가는데 청년들이 전도라는 개념으로 하진 않아요. 저희 청년들은 그냥 주변의 친구들 또 가까운 사이에 있는 사람들을 소개해서 사무실에 와서 저랑 만나고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교회 예배도 드리게 되고 저희는 처음에 이렇게 전도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청년들과의 만남 때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가 너무 궁금한데 사실 그런 것들은 이제 차차 앞으로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간이 많이 돼서 일단 다음 주는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나눠볼 텐데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나눠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요. 제가 이제 청년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왔던 과정 중에서 몇 가지 스텝스텝스텝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한 다섯 가지의 과정들 그리고 주제들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공개하도록 하고 다음 주 이 시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